시멘트 가격이 오늘 9월부터 또다시 인상될 전망입니다. 시멘트 업계가 지난 2월 15%에서 18%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7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을 추진합니다. 한일시멘트는 다음 달부터 현재 톤당 9만 2,200원인 시멘트 가격을 10만 6천 원으로 약 15%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레미콘사 등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앞서 3표 시멘트도 내달 1일부터 톤당 시멘트 가격을 11.7% 인상하는 내용의 공문을 레미콘사들에 보냈습니다. 시멘트사들은 현재 호주산 유연탄 가격이 톤당 40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